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SF9 시청자입니다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SF9 시청자 선호도 점수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사진, 소원으로 부탁드릴게요 소원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특별 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감사합니다.